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동글동글님의 채널을 소개, 칭찬하면서 입었던 옷을 또 보여드립니다. 오징어게임 룩이 요즘에 핫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감시자와 참가자의 옷을 같이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원피스, 약간 이렇게 사각목 디자인한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원피스거든요. 원피스에다가 이거를 핑크 가디건을 입었어요. 그래서 참가자와 우리 참가자들 색깔과 우리 감시자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그분들의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면서 그랬으면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까? 사상자가 덜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징어게임의 컬러를 한꺼번에 한번 입어보는 룩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가방은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큰 가방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신발은 제가 좀 진한 신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핑크로 하게 되세요. 유난 핑크 저번에 입었던 것처럼 이렇게 매치는 안 되지만 원래는 핸드웨어하고 같이 맞추면 좋지만 그냥 좀 높은 걸로 했어요. 이렇게 원피스가 조금 길어서 그래서 이런 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Yeah, yeah, foreign friends, my foreign friends, I'm just introducing my outfit today is, you know, Skid Games, the color. Because this is a hot pink and this is the teal color for their, you know, the training participant, the color. And my hat too same. And this one is just the pigment they're watching and they are guide or some kind of the people's color. So I'm going to show that outfit with my handbag like this. And also my shoes are just like pink. Okay, so this is my today's, I'm just praising for the round and rounders channel today. So I just read this loop this morning, so it is a very hot color nowadays, Skid Games color, okay? So thank you so much.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재미있게 Skid Games의 컬러를 믹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뵙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썼던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뭐 샤코누의, 어우, 이것도 글씨도 틀렸네. 샤코누의 선율처럼이라는 제가 쓴, 근데 왜 여기는 잘 써있는데? 왜 그랬을까? 샤코누, 그죠? 샤코누의 선율처럼 중에서.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잘 썼는데도 뭐가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저의, 아,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예, 글을 읽어드립니다. 가을 석양이 물들면, 이게 그 글의 맨 마지막 중간쯤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림도 같이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분홍빛 홍조띵 얼굴을 하고, 회색빛 저녁 하늘 위에 숨기고 싶은 나만의 결점들 위로, 쓱쓱 짙게 덧칠해진 새꺼운 주황 물감으로 짙칠한 유아처럼. 아, 자꾸 이렇게 오타가 제가, 아, 왜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났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굳히면서 이 영상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푸시키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